자 이제 나갑시다 보물까지 다 먹었어 나 피가 왜케 없어 빠러 여기 어디야? 성에서 탈출하기 여기 혹시 처음에 잡혀온 그 성? 칼이다 이게 그 단검 독발린 단검 와 단검이 효력이 있어 아 내 단검 와 날개? 어 누나 아 제가 상상한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와 세상에 이 누나가 이렇게 보여? 북한을 Бог 아universично 미차La 내가 너ивается 내 로맨이 이곳은 무엇인거? 저격탄을 엄청 많이 주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곳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곳은 러렌즈! 이곳은 러렌즈! 이곳은 러렌즈! 이곳은 러렌즈! 주증인을 좀 보여주세요! 왜 너네 집 부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뭐 Clarie 그쪽으로 출보는다 하하 하... Believe in Eugene 카리! 카리! 어디 가셨지? 아 왜 또 뒤돌아? 여기 계단의 인간에 사라지! 히힣! 히힣! 이따가! 하나도 안하셨어! 펜프!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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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기 실망입니다 하하! 로스 awareness ! 뿐만이 nào discipliner 그렇게! 멍게! 유엔케 여기! 저거 부숴었어? 저거 부숴었어? 저게 조동아리 쏘는거보다 본체때리는게 나은거 같애 쏴보니까 본체때리면 한방에 경직이 와가지고 근데 본체가 쪼끄면서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아하핫 아하하하하하 리 Various 하하하하x2 하하하하 하하하하 쏘 타이밍을 진짜 안준다 아하하하 호흡 씨 아, 놓쳤어 뭐야? 2페이지인가? 2페이지 와아아아 자이바 하필 좀 돌진하는 데 갔다 고기와 함께 너가 가진다 오우 들어 들어 애단이 미친 놈이지 얘가 미친 거지 드미트리스코 부인의 수정 넌 그가 죽었구나 알치나가 쓰러졌군. 그 녀석은 우리 사천왕 중에서도 최악체지. 어, 최악체네. 누나가 최악체였어. 이게 뭐죠? 용액 같은데, 무슨. 아, 이곳에서 꺼내려. 더러워진 플라스크. 이브라고 써있고. 대단은 개 뚫린 상태다. 배만 뚫렸어? 손가락 잘려. 팔 잘려. 다리 한 세 번 뚫려. 배떼지 한 세 번 칼 찔려. 제정신 아니야, 지금. 의뢰받은 작업을 끝냈어. 빨간 굴뚝이 있는 집에 가져다줘. 동굴에서 나갈 유적을 지나가면 마을이 나올거야. 뭐 먹을 것도 없네, 여기. 아, 하나 있다. 어? 부셔진다. 여기 근데 왜. 다 파란색으로 되어있지? 아, 가면 안되겠는데요? 엄브렐라 당신들이 틀렸어. 최강의 B, O, W는 애단이다. 아, 저걸. 이 다리를 내리려면 말이죠. 저걸 총으로 쏴야 될까요? 저걸. 저걸. 저기 뭐 돌리는게 있어, 저기에. 저기에. 아, 여기 나갈 수 있네. 이거 어떻게, 아직도 못 열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저거. 저거 딱 보니까 육각 랜치 같은 거 저건데. 뭔가 육각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약은 만들어야 된다. 약이 지금 세 개? 세 개밖에 없어? 약. 이 뒤쪽으로도 길이 없네? 이 뒤쪽으로도 길이 없네? 없어? 싱크대 밑에 이건 다 끼고. 설마 여기 그냥 그 내려가는 건가봐. 팟을 무슨 데. 나는 파란색이라서 여기 먹었던 데인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애. 그냥 가는 것 같애. 두 번째 사대철왕. 어? 어? 아름다운 소리도 가방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llam기 끝에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과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기억나요?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에요. 그러고, 뭐지지? 어떻게 한 사람은 casi 죽이 되요? 그것도 그 용룡의 짓인이죠. 너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아직 아직도 못 찾은 로즈. 엄마 미란더는 어디 갔어? 하하하하! 너무 늦어! 혹은 거의 너무 늦어. 아이들은 생명으로 생생할 수 있도록. 무슨 짓의 미래의 짓이야? 그냥 아이들이야. 아... 4명의 혈압이 찾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끊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아...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생긴 게 엄브렐라 그치 가운데 저 팔각형 모양의 엄브렐라 잠시만요 familiar 에이! 에이! 기다려! 열어! 이 방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풀고 가야 되죠 여기 날개가 두 개 달린 열쇠 풀었습니다 여기를 여는 것인가 아... 상인 아저씨 만나야 되는데 플라스크 파는 건지 봐야 되는데 플라스크 파는 건지 봐야 되는데 보니깐 아까 그 석판 모양 액자에 있던 그 석판 4개 구해갖고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 누르는 볼틱 누르면은 여기 엄브렐라 지하 벙커로 내려가나봐요 또 4개 구해와야 돼 ético 이즈 차의 저격탄 아 아까 그 다리인가? 아니죠 다른 다리 오 새끼들 흙이 통 맞네 또? 소리를 왜 질러 소리를 문을 도개구를 내려놓자고 아 요것도 육각이 뭐 필요하네 다리 내리려면 음 나와 깜깜해서 안보인다 탄이 뭐질랄 것 같아 이제 지금 몇방씩 일곱방씩 업그레이드 다 풀어반건데 일단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다 한건데 일곱발 맞아야 준가 아니 이 열쇠는 무슨 구멍이지? 맵을 보면 알겠지 맵에 안나오네 무슨 열쇠인지 설탕 열쇠 누나 열쇠 아니야 뭐지 이거 미니맵에도 표시가 안되서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데 표시가 안돼 다시 못 돌아가진 않겠죠? 어 옳지 그렇지 꼭 와서 먹어주겠어 재단 음 이거 음 이거 따님이라고? 뭐야 헤드? 헐 말도 안돼 로즈마리 로즈마리의 머리? 미치 에단 빡친다 이제 에단 빡친다 이제 에단 빡친다 이제 에단 빡친다 에단 빡친다 에단 빡친다 에단 빡친다 너도 팔 다시 붙이잖아 빨간 굴뚱 유전자 물려받았으면 가능해 유전자 물려받았으면 가능해 유전자 물려받았으면 이리와 절차 가정 나 말하지 못해 저한테 믿는 걸 나는 무엇이든 더 유적인 권한일이 notions 당신 선택 명 зав사는 항상 맞지 물론 저 이 변화가 못 가게가 어우, 쟈커러 아, 예스, 예스 오, 디미트레스 저 보물찾는거보다 훨씬 나 그 웨이스라인, 예스 아, 소총은 3단계 못찍네 가방 3만원? 저격소총 맞춤명 부품 조준경 35,000원 필요하구요 65,000원 필요합니다 가방까지 하려면 65,000원 근데 가방은 가방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뭔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날개가 4개 달린 문장이야, 여기는? 아, 여기보고 열쇠 구멍 맞는거 찾아야되나보네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 달린 열쇠 원래 바하특이라서 이거야, 뭐 원래 바하특이라서 이거야, 뭐 이게 천마을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그러면 락픽도 이제 딸 수 있고 락픽 아까 안 열었거든요 락픽 어디지? 저쪽에 락픽 락픽 여기보는 락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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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일까요? 여기 철창 열쇠 자물쇠 기계식문 잠겼어 저기 이 집에 뭐 아직 남아있네 그러게 내가 뭐 안 먹었지? 이 좁은 집에서 뭘 안 먹었길래 이 좁은 집에서 뭘 안 먹었길래 안 먹을만한게 없는데 염소가 아니야 없잖아요 없어 없어 갑시다 아예 난해한 것들은 안하는게 나아 이것도 잠겼고 이쪽 다시 가야되나? 아예 빨간굴뚝 저것도 빨간굴뚝이고 저것도 빨간굴뚝이고 아 저거구나 요집 제일 빨간굴뚝이 크네 제일 커 뭐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가려면 뭐 일로 요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란 얘기겠죠?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여기도 뭘 안 먹었어 탐 탐 아직 남았어 락픽 상탐 상탐총 건너편에 굴뚝이 있는 집에서 비명이 들렸어 지금 내가 가야할 곳 아직도 빨간색 동물 목각상 몸통 클리어 동물 목각상 탐 탐 파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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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렇게 빨라 쟤 개 빠르네 이거 와 미친 엄청 빠르네요 저거 이거 뭐지? 무슨 수를 쓰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업그레이드 한 발 하니까 한 발씩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공방 여섯 글자 뭐? 창문 밖을 보아라 창문 밖을 보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 개끼가 진짜 개솔란네 노련네 저거 070408 어? 아 업그레이드 괜히 했네 아 마탱이 간다 진짜 이거 다 팔면 될거야 아마 팔 수 있어 일단 이걸로 쓰다가 아 이게 기본총으로 계속 가다가 와야되네 부품 해체는 안되는거 같은데 꼈으면 안되는거였어 화나는구만 스탯을 어디서 볼 수가 없어 지금 스탯이 안나와 어디서 공격력이 조사 아 여기 나오는구나 위력 160 연사 0.27 재장전 2.9 탄창 7 160 0.27 2.9 150 0.27 2.. 와 위력이 3단계 업그레이드 한거보다 쎄 진짜 여기다 돈을 얼마를 갖다 부었는데 여기다가 몇만원을 갖다 부었는데 아 너무 짜증되어 쎄 잘못했어요! 새끼들 미안하다 아 내가 어? 몰라봐서 미안해 아 이것도 저게 지정해줘야되네 이거 이제 돌릴 수 있을듯? 방금 돌린거는 안되나보다 그래도 카밍은 해야지 여기 안열릴거고 이제 저 차를 그걸로 돌리면 잭핸들 아 뭐야 자 쟤네들 괜히 안건드리는게 신상 좋을거 같아요 한놈 건드리면 때려나와가지고 안건드리는게 아까 괜히 흔들여가지고 아 이거 저거 머즐인줄 알았다 총 소주잔이네 아 이제 락피가 없는데요 아 이제 락피가 없는데요 어디로 나가란 얘기야? 시골이런데 보면 댕댕이 한마리 자극하면 옆집에 옆집 온 동네 댕댕이 반성에 열리더라 아아 돼지씨 고기 이것을 상인 듀프에게 건네시오 오케이 나왔어 왜 나왔지? 왜그래 굳이? 안나와도 되는곳인데 한바퀴 돌았잖아 뭐야 이게 여기 그놈들 있는대로 가야되네요 네 여기 피해가고싶었는데 어쩔수없다 잠시 연주 그러나 휴 시 탄소모가 엄청 심하네 자 여기는 안가도 되고 자물쇠 철철창 열쇠 이쪽이다 아우 아우씨 아우 내 타나까워 미치건데 쟤들 권총으로 잡으려고 했으면 한 20발 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빨라가 대가리 들이밀고 온다 아주 어 들이밀고 와 어 머리가 얼마나 땀따면 대가리 들이밀고 흐흐흐흐흐흐흐 와 이게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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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집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아우 아우 지금 스나탄 거의 대여섯발에다가 권총 한 열발에다가 샷건 세네발을 갖다 꽂았는데 그리고 탄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헤드에 갖다 꽂아박았는데 약점의 머리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만지는 걸 прав 외냐면 아까도 대가리를 들이밀고 쏴! 쏴! 쏴 봐! 대가리 들이밀고 오잖아요 사다리에서 아까는 템만 먹었었는데 아 이리로 떨어지는 길이 있네 다가! 쇠고기 치킨이 아직 다 점령이 안됐습니다 엑스 표시가 안나왔어요 개빠르네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는 싫지요 얇게 열어주고 됐다 빨간지 왔다 열었다 잠겼다 수정 덩어리? 갱 수정조각이 2천원인데 수정 덩어리? 괜히 칼빵 올려다 죽으니까 스팸 만져나 숙소 스팸 스팸 주겨버리는게 나 스팸 스팸 템을 또 먹어보구요 열쇠 조합법이 있어요 날개가 두개 달린 열쇠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완전체가 되려면 세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개 두개짜리에 달아서 그 여섯개짜리 만드나? 날개가 두개 달린 열쇠와 부품을 조합했다 오우! 네 개 달린 열쇠 두크 있는데로 가면 되네 어? 권총탄 필요했는데 아주 좋아 이 집도 클리어 되있어요 툴크한테 다시 가야죠 근데 이 마을은 완전 빠이빠이네 그 툴크를 모으세요 둘이요? 둘이요? 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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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개가 계신지 저는 변이 있는 순간이 그녀의 그는 그녀의 힘이 그녀의 덕분에 없애는 그녀의 딩끌적 그는 아니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괴물만 사는데 저거 뭐야? 금색 강끼슥 보물창고 물레방앗간의 무기 마에스트로의 수집품 모로의 비밀무기 루이자의 유품 어? 루이자 집에 다시 가야겠다 유품이 있네요 근데 우물 하나 안 먹었다던데 누가? 어디 안 먹은거지 여기도 있네? 물레방앗간 무기 수집품 다 먹었잖아 우물 하나 둘 셋 넷 표시가 이제 없잖아요 도개교 이거 없어 다 먹었어 이런거 자잘한거 안찾고 달리면은 8시간 10시간이고 다 찾으면 좀 더 걸릴려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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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계획은 더 큰 지적이고요. 모든 분이 당신을 강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거 하죠? 사은이 우리의 직원들의 취득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더 빨리 다시 돌아가세요. 다른 보스 하나 잡으러 가야지 너무 파밍만 해도 뭐라고 한다니까 애들이 되게 또 진지충처럼 애들이 글을 써나 유튜브에 댓글 어떤 식으로 달리는지 아세요? 아 열심히 파밍하시는 거는 정말 꼼꼼하고 보기 좋은데 좀 보기는 안 좋네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되게 진지하게 써나 애들이 장문으로 장문충 진지충 아주 그냥 내 맘대로 게임도 못해 아주 공략을 올려놓는 유튜브를 보시면 되지 그러면 포도밭 도로 만나네 이거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로 만나네 여기가 그 인형 갠가 보다 인형이 많은가 보니까 인형 보스 조그마한 인형 같으네 미아 뭔가 스케어 크로우처럼 환각으로 조정하는 그런 보스일 것 같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베네비엔또 1987년생 1996년 9살에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추억을 바쳐라 추억? 가족사진 가족사진 여기 매.. 건물이 크.. 안 컸으면 좋겠다 하하핳 건물 좀 쬐끔 했습니다 어 여기 상자 있네 그러게 베네비엔또의 보물이니까 여기 보스 클리어하고 나오면서 먹어야 되는 건가봐요 그치 가도 없어 그 루이자 깬 것처럼 가면은 이제 저기 뭐가 생기겠지 상자 같은게 아까 루이자도 거기 원래 상자가 없었거든 여기쯤에 아마 생기지 않아 여기 생길 것 같아 혜원 건물만 안 컸으면 좋겠는데 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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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이 깜깜한데 컴 위드 미 일단 장난질 하네 어 생각보다 안커 다행이야 저기 드미 아줌마 저택보단 짱래야 이정도면 뭐 돌만하지 드미 아줌마네 거기도 지하에 있었어 지하 얼마나 놀봤는데 거기 열어라 어 여기는 지도가 약간 이불이 든 느낌이다 이게 안 깨지네 먹을 것도 없고 실타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써진가 조사가 안돼 어 아예 먹을게 없네 괜히 돌아다녔네 볼 거 없네 볼 거 없어 이것도 지금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 내가 분명히 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 엘리베이터는 다른 엘리베이터래 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지하 엘리베이터래 뭔 놈의 집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나 있어 지하실 지하실 단초 오라구만 우선 어 뭐가 있다는 얘기지 아 여기 이건가 보다 차단기다 잠겨있는 차단기 저 안에 뭐가 있군요 오 여긴 구성이 또 PT같애 찾았다 이거 찾으러 왔는데 에? 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털어가지? 대박이네 이거 남김없이 다 털어가네 저장 저장 거의 버그 걸린 수준인데? 아 찾아와야 되는군요 저 문양은 어디서 보고 기억을 해놔야겠군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미아 사진이잖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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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오케이 알아둬 어 다시 봐요 눈 감은 세개 삼지안 음 열쇠 퇴업 반지 피묻은 반지 퇴업 붕대를 자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입조사 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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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끊을 수 있는 또 퇴업 도구가 필요하네 와이씨 퇴업 퇴업 독수리 삼각 독수리 삼각 끝났어요 이제 찾아오면 돼 열쇠가 생겼으니까 일단은 오르골 같은게 있었나요? 아 비번도 있네 여기 이놈 이 리들러 같은 갑자기 방탈출 게임이야 여긴 반대쪽에서 잠겼구요 세면대에 뭐가 있나보네 세면대 뭘 해야돼? 반지? 아 시척 결혼반지 052911 이 안의 사계라는게 아니었네? 이걸 토대로 나머지를 다 여기 오라고? 낚여주지 잠궈 에단과 나의 추억이 담긴 오르골 하지만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뭐야 이게 아 알겠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이건 여기 맞고 이거 여기 맞고 흠집을 좀 따라서 가는건데 이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 이거 살짝 안맞나? 이렇게인가? 이게 맞는거 같네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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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동아리에 들어있는거 뺄 수 있겠다 어? 어? 핀셋 핀셋 저거는 핀셋 없어도 뺄거 같은데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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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 핀셋 대개 필름 압각 필름으로 어? 미아다 여기도 있겠지? 미아? 여기 열리나 이제? 열리네? 영삭이 여기 있네 행복한 우리 가족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그 곰돌이 인형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 선물 에단이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 이 다섯 개가 필요하단 얘기야? 아 순서대로 이거 맞나?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안 지니까 4번이 5로 가면 되겠네 이거 뭐야? 나 찍은 거야? 지하에서 한 거? 우물? 링? 저거 잘 봐야 돼 힌트가 있어 우물로 들어가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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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식물의 식물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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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위로 그 우리 미아 인형 가슴팍에 있는거 천 다 잘라내서 이런 때가 있었어? 에이 정말 미아가 뭔가 숨기고 있는게 있었네 그 진균에서 해방되지 않았던 것인가 정말 완전하게 그 바이러스에서 해방된게 아니었던 것일수도 있어 조각이 필요하네 애기 조각이 필요하네요 그렇지 잠금 풀었고 아 으악 무슨 부검하는 것 같애 오우 밤떼기 로즈 로즈가 왜해 도대체 로즈한테 뭐가 있길래 그러는 것이지 어이씨 이거였나 이거였나 기억이 안나네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 짝신이 어 이거다 직신이요 으응 알았소 아! 거기다 그 동영상, 동영상이래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여기로 내려가죠 차단기 상자 열쇠를 먹었다 뭐냐 의외로 쉬운 방탈출이었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쉬웠어 암실을 만들어놨대 듣고 가야 돼 로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미아 크리스가 아무 이유 없이 미아를 쏴 죽일 리가 없어 뭐야, 왜 핏자국이 있어 이거 탯줄 아닙니까? 곱창은 아닐 거고 안 보여 뭐해 누구세요? 어 어이씨 매매? 맘마? 와 이런 심장 빨리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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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어, 찾았어 여기다 뭐 휴즈 휴즈 아까 여기 전화 올리지마 얘 아니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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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쟰데? 여기 지하 2층까지 있네요 휴즈 몽골사람들이 이런 옷 입는데 휴즈 오우 갓 휴즈 괜찮겠지? 여기도 숨을 수 있네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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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ge stands 이게 문 여는 순간 사탄이 난단 얘기거든 아 clearer 하하하하하! 하하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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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후후... 유눬 나는 간다아! 여기 아닌데? 퓨즈! 자ak이외 올라오기 전에 빨리 가야해 길찾기 완전히 siis 왜?! 왜 또?! 왜 또?! 음료와! 맴매 맞자!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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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맨메 맞자 그래 어디 가야 돼? 전원은 안올렸다고 내가? 그런거였어? 자동의 아니었어? 불 들어오길래?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잡히면 바로 죽는거기야 잡히면 사망이야 어디로 올거야? 왜? 아 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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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아이치아이치 아이치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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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요 스위치를 무슨 스위치야 아니잖아 그냥 나가는거 아니야? 검수 다 constituted 마이치아이 gen 8 아이치이 dat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내 총냐나? 어우, 인형봐 가라지지 않나? 너도 안아버리지 않네 너 아직도 살아있어 우와, 사탄의 인형이다 맞아, 봐라 실타리를 풀어놓고 가셨어? 여기 있다 이 녀석 아 나 어느 손톱 진짜 너 피가 나 저게 왜 피가 나지 어디 숨었을까 요거니? 이리 와 야 내가 로즈한테 맞박을 찍겠니? 미친 저거 다른 얘기를 얘기 문어 문어 도와줬아 요번이 막타 같으니 삼세번으로 끝내자 닐들지 마 인도 어우 어 뭐야 얼굴이 왜 저래 이제 끝났어 미아 잘할 것 같다 4대 천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시기한데요 전투가 딱히 없고 그냥 방탈출 이 이 두번째 보스는 그냥 방탈출이야 날개가 4개 달린 열쇠가 조합된다 잃어버린 소지품 오케이 돌아왔어 몰랐을 것 같다 다리 발이 쪄 좀 엔지 다 먹었네요 싹 다 여기는 깔끔하게 클리어 이제 나가는 길에 그거 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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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아딕트 베아 베네아딕트 이름이 교회했지 보물상자 여깄어 여기는 보물상자 없어요 베네비엔토 거 왜? 이거 아래로 내려가지? 아 첩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내려가는 길에 보석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파란색인거 보니까 없겠다 석판이 있어야 되는데 인형은 아니야 여기 중요 아이템 중에서 꼽는 거라서 여기 중에 있는 것 중에 꼽는 인형은 여기 다른데 있는 거고 인형 한번 조사해볼까 아이씨 이거 어딨는 거지? 뭐 안 갖고 온 거야 이게 보면은 석판이잖아요 베네비엔또가 이름이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석판 저거를 어서 주워 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기 괴물 잡는 거 아니냐고? 아 반응이 없다고? 나가린가? 못 먹나? 황당하기도 막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옆에 그냥 주워서 끼우면 되는 건데 막 여기 없어요 일단 두번째까지 끝 여기 왜 이런 게 있어야 돼? 여기 hvad? HERE'S NOT 아..몰라맞다 아..몰라맞다 오..뒤에도 있어? 아..몰라맞다 일어나 아..몰라맞다 드럽게 많이 나오네 오..소총 다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태양과 달의 금속구? 여기에 원래 뭐.. 황금 표시 있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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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나도 또 나오는거 아냐? 아.. 아.. 스나도 또 나올거 같은데.. 느낌이 쎄하네요 으이씨 깜짝이야 이씨 바4 느낌이 좀 있긴 있어 해보니까 금속구나 조사해 보자고 금속구 없는데 뭐 없어요 어 여기가 열렸다? 아까 안열렸던데 깨고 나니까는 안갔던 루트들이 어? 머리 머리 미스 마다리나 이거 무덤에 올리는거 아니냐고? 기묘한 새해 사진 잠깐 저게 제가 봤을때 재료입니다 지금 저 위치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 마을에 그 묘지같은거 철창 못먹는 철창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저거가 있는데 가운데 성 들어가는 처음 처음 마을 중앙 광장 저기야 거기가서 파랑색 쏘면은 아마 그 요리 재료템 줄거 같아요 여기다 넣는거네 금속구 금속구 어 바깥으로 떨어지면 안된다 안돼 안돼 저게 와리가리 해가지고 고기 안된데 뒤로가지마 어렵네 아유이씨 오 됐어 오케이 오 어떻게 됐어 오닉스 스쿨 비싸고인다 폭발탄 폭발탄도 계속 주네 악기 장인의 열쇠 악기 장인의 열쇠 어디 여는거지 정원? 정원사 아 마을? 음 거기야? 정원사였어요 저게? 아 그 정원사 사자고라고 이 사람이구나 그럼 보물 먹을 수 있네 오케이 하나씩 다 풀리는구만요 좋았어요 그럼 정원사 여기 왔다가 인형한테 죽은 거야? 그 인형을 혹시 인형이 저기 놓는 거 아니냐고 의견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어요 먼 길이지만 제가 봤을 땐 거기 석판을 놓는 거긴 한데 황급 아이템이구 가족사진은 아니야 아마 저기 가족사진 들어가냐고 또 물어보는 거 같은데 안 들어가지고 없어 없어 인형 자체가 선택이 안 돼 그냥 황급 아이템이라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나오겠지 잠깐만 여기 뭐지? 나도 알고 싶어 어떻게 깨는 건지 어떻게 깨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오지마! 지금 무리 들어가량도 난 안전하여 지금 좋아하는거는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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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많이 주네 이거 갑자기 없던 템들이 막 생겼거든 이거 이용해서 하면 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금색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쏴볼까? 쏴볼까? 약초 쏴볼까? 단소모가 심하다 이 자식아 칼로 4방을 그었는데 5방에 죽으면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칼로 그을 의미가 없잖아 그냥 총 쏘고 말지 아이템 주네요 궁금하면 다 해봐야지 3,000원 3,000원 많이 주시네 아 아 이 시자 샷건 맞고 일어나? 아 나 정말 피했어? 샷건을 대가리에 싸도 해들 권총으로 두 발을 맞아야 죽네 맷집이 어마어마한데요 애들 그냥 권총 다섯 발 여섯 발 쏘는게 나아 차 하나 찾아왔어 인형? 수정 덩어리 3,000원 수정 덩어리 3,000원 비비아 나이트 5,000원 두개골 수정 1,800원 엔지 2만 8,000원 목걸이는 팔면 안되고 2만원 오닉스 스컬 1만원 1만 5,000원 나머지는 팔면 안되고 7만 2,800원이여 아하하 미스 엔지 하하하하 풀업 가자 계량용 손잡이 12,000원 택티컬 개머리판 섬광탄 폭발탄 파이프 수류탄 찜기 3,800원 4,000원 2,800원 일단 데미지업 탄창 그 담에 저 샷건은 팔아버려 이 시간은 3만 1,400원 밖에 안줘? 3만 1,400원 저분도 업그릇 하는데 다 쓰네 하하하하하하 탄좀 살까? 와 한 발에 150원이라고? 이 도둑놈새끼들 한 발에 한 발에 산탄총 한 발에 1,000원? 진짜 비싸네 아 괜히 이거 스나 업그레다가 PSG나 막 이런거 나오는거 아냐? AWP나? 대물 나오고 막 이럴거 같은데 하지말까 그냥 일단 4만원은 남겨두고 일단 4만원은 남겨두고 탄이 많이 없네 쓰나탄은 꽤 많이 있고 가사 아이템 먹고 오자 가서 아이템 먹고 오자 여기가 거기거든요? 파랑새가 아 왜 나와 아 제발 오지마아 제발 오지마아 제발 스텝밟지마아 총알이 총알이 한 발에 1,000원인데 600원이면 손해져 육즙이 흐르는 쇠고기 에바 석판이 여깄나 뭐 탄이야 제작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화약이 6개 있고 조각이 2개 있고 화학용액이 4개 있고 아이고 이렇게 만들자 됐어 다섯개 인베이 너무 많아지는데 인베이 정리좀 아 그리고 아까 그 열쇠가 마에스트로의 수지품인가요? 아니면 물리방 마에스트로의 수지품 맞지? 마에스트로의 수지품 맞지? 으흠 완전 뺑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돼 우리 그지 같아가지고 닭집 지나서 아 여기서 갈수 있겠다 새 잡은 곳 무덤도 열렸어요? 아 저기 열렸구나 어? 석판 찾았다 아 거기 아까 그거 석판 또 가야돼? 근데 한 3만원 주는거라 이 시간 안 갈 수도 없고 조각이라고? 아냐 이거 맞아 클라우디아하고 여기 반쪽가 이거 맞다니까 그냥 이거 맞아 저것만 갖다 꽂으면 돼 동선 지랄반네요 동선 지랄반네요 제 예상인당 3만원짜리 줄거 2만 5천원에서 3만원 예상합니다 오이씨 아 그냥 고기잖아 아 나는 사냥이라서 졸랐어 아 탄 아까워 몸이 막 쟨대네 어이씨 어이씨 무서워 쪼락쪼락가지고 스나탄 쐈는데 이씨 천원짜리 탄을 써버렸네 엄청 세게 보여가지고 뭐죠? 돌았네 저거 돌았네 저거 James Kris 아,왜 애들 불러요 애들 부르지마 안돼 아까워 어어! 오지마! 저 씨앗놈살기 어떻게 여러분한테 진짜 우와! 사거리 보수 이 정도만 쏘고 됐어 이 정도만 쏘고 흐어엉 거리가 감이 안잡혀네 저거 될 것 같은데 안되고 아우씨 긴장감 킹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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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위험했다 야 피통이 아까 걔 처음에 나왔던 애보다 더 많은 것 같애 걔는 비교가 안되는데? 몇 발 쏜거야 지금? 샷건은 쓰기 위험한디 얘는 오이 쉣 아니야 지금 리젠 되는건 아니고 피가 달고 있긴 있어 너무 안죽어서 그러지 오우 진짜 안죽는다 아우씨 빗나갔어 3만원 줘도 손핸데 이러면? 3만원 줘도 손핸데 이러면? 피 리셋 아니야 애들 나오는거 봐라 애들 나오는거 봐라 와우씨 미친 맨말이야 저게 에헴 에헴 히히 오오오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봐봐 피 리젠 아니네니까 진짜 쟤 뭐 줄라고 거대 도끼 수정 얻은 거 보다 잃은 게 많은 거 같으니 왜 내가 진 거 같지 머니 먹긴 먹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한 10만 원은 나와야 돼 이거 복구하려면 다 팔아가지고 성배 아마 저 도끼하고 저거하고 두 개 팔면 내가 한 5,6만 원은 될 거 같고 줏은 돈하고 뭐 재료템하고 해서 못해도 한 7,8만 원은 나온 거 같긴 한데 지금 쓴 탄이 스나탄이 거의 30발 있었거든요 12발 남아서 스나탄을 거의 18발 썼으면 스나탄이 18,000원 권총도 지금 거의 20발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득은 이득이다 이득이네 탄 다 쓴 거 해봐야 한 4만 원 될 거 같은데 탄 값은 벌었어 탄 값은 아 파이프 지뢰 파이프 지뢰가 좀 비싸다 파이프 5개 쓰고 지뢰 2개 썼으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파이프 5개 파이프 5개 파이프 5개 파이프 5개 일단 팔아봐야 알 거 같아 아 3만 원이네 성배 18,000원 아 개손해봤어 개손해 완전 손해봤어 완전 손해 성배 그냥 저거 조합 테크야 고가 아이템 아하 탄 좀 사야되나 이거 지뢰가 3,000원이고 이게 3,000원이니까 그러니까는 봐봐요 쓴 게 파이프 15,000원 폭탄류만 21,000원 썼고 탄만 한 5,600원 쓴 거 같은데 탄 종류만 양먹은 거 빼고 극심한 손해다 어쩔 수 없다 마에스트로 보물을 내가 할 수 있나 마에스트로 보물을 내가 할 수 있나 아 마에스트로 아직 안했지 아 킹받네 진짜 그냥 저걸 안 먹고 가는 게 더 이득이었을 거 같긴 해요 안 먹고 가는 게 그러면 탄이라도 많이 있었지 근데 돈으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돈으로 쓸 수 있어서 지금 한 10만원, 10만원 거량 있으니까 그거는 좋긴 한데 그 칸에 이득을 봐야 된다 그 칸에 이득을 봐야 된다 일단 3,000원 저격탄 3개 1,000원 4,000원 화학료에 500원 4,500원 4,500원 이건 뭐야 또 그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270917 아이씨 270917 강철의 흐레스벨그 강철의 흐레스벨그 그리고 대용량 탄창 아프지 않은데? 아프잖아요 다 먹었어요 Not bad 아직 다 안먹었어 뭐가 더 있어요 뭘 안먹었지? 보통 이런거는 천정 같은데 걸려있는 보석이거나 그런게 많은데 이 종이는 상관없는거야 이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으면은 뭘 다 안먹은거야 아이템이 지금 한개는 최소 안먹었어 아 여긴데 보석 노란석형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싹 바뀌면 다 먹은거에요 원래 일로 가면 안되죠 일로 가면 안되죠 일로 나가야지 원래 일로 가면 안되죠 일로 나가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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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으로 올일이 없다 다먹어서 그새 이쪽은 인현을 끊자 여기 뭐 빨간거 하나있게 이런거 내버려 두고 여기 이렇게 반 갈라서 아니 마을은 인현을 끊어 여기 빼고 이거 물내봐 강철 얼마입니까? 오 노란석용 만원? 그러면 다해서 2만4천원에 그거 하면 한 3만6천원 정도 되겠네 3만6천원 잠깐만 고가 아이템 두개 맞지? 10만원 5만6천원 본척하기가 필요해 에스고 세번째 버스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요리 파랑새에 있어서 요리 할 수 있지 근데 아마 그게 필요할걸? 파랑새가 육즙 위르는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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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고 고기 한개하고 육즙 육즙 아니 쇠고기 하나 고기 하나만 있으면 되네 쇠고기 하나 고기 하나만 있으면 되네 쇠고기는 닭 잡으면 되는데 이거 닭이 닭 잡았고 고기 잡았고 닭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막혀 있어가지고 어서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뭐야? 와 라이칸? 아 또 물어 아우씨 아 난도질을 하네 아주 이래도 안 죽는다고 꽃을 물었어 지금 아 이것도 안 싸도 되는데 아 괜히 쌌네 상처가 깊다 이 이상 길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총을 싸도 저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 녀석은 그냥 늑대가 아니다 그래도 거의 다 때려 눕혔었는데 물레방아가 있는 곳까지만 갔었어도 저 녀석을 막고 살아남는 거였는데 거의 다 왔었는데 한기가 든다 로이자 날 용서해줘 그렇구만 단 세개 저 물레방아가 안에 아이템 있지 않나요? 황금 아이템 여기서 저격으로 죽일까? 저거? 저거? 저격으로 죽이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제가 만약 안 죽는 놈이면 지금 탄만 날리는 거고 만약 죽는 놈이면 죽을래나 저거? 어? 억! 어? 아? 어이없네 점프력이 흐.. 흐으.. 흐.. 세상에 흐흑 흐흑 GM 79 이거 폭발탄이구나 이거 근데 이거 왜 상자 이거 안 열리지? 폭발탄만 있는거 맞죠 지금 폭발탄 그러면 먹었네 여기도 무기 먹었어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간다 뭐 여기까지 가야되 기계식문 닭있다 여기 닭 난 또 나 야 뭐야 아이 으쌰 아 아 아우 저기까지만 보자 나중에 잡으면 되지 아 닭 닭 잡아야 되는데 닭 어 닭 어떻게 잡지 이거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갈 수가 없어 이 뒤에 길 자체를 못가 뻘겋게 막혀가지고 주수려면은 루틴을 하려면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물 못 돌아 이게 뭐야 어디로 가란 얘기지 뭐로 있는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물 따라서 가는건가 아니면 여기 아 여길이구나 여길 이거 도구 아 저거 도개교 그 도구하고 같은 도구래 지금 못 연해요 저거 아래쪽으로 쭉 갈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저거 늑돌이 바지도 입었네요 심지어 빤스도 입고 있어 누구랑 싸우는거야 으아 개빨로 으아 으아 이거 데바데 아니야? 아이씨 아아 나 살려 아 여기 불로 없애는거구나 아 젠장 점액을 불로 없애는거였어 아 자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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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악플 오우 악플 잡는게 맞네 죽은놈 시체 어디있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깔 수 있다는 얘긴가 사냥 고기 저 쇠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야 요런것도 이거 탄이 많이 필요하네 돼지 어디있어 불진을 하려고 아 흑돼지가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흑돼지가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흑iva 흑 흑 흑 야 인바 와기 야 와규 와규 됐어 아 힘들었다 희귀동물의 사진 저 사진이 있는 곳에 그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여기가 어디쯤이지? 아 이거 잡았어요? 아 백돼지? 나 백돼지 잡아줘 잡았는데 잡았어 잡았어 그 백돼지였구나 저수지 엘리베이터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도개교하고 실험실 여기도 원판이 하나 필요하네 이거 구체 철공 이번 보스는 약간 좀 지저분하게 생긴 놈인데 더티하게 나올 것 같애 유탄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그러게? 재료가 약초가 들어가네 칼타니 오 약도 없어 미치 약도 없어요 이제 그 라이칹한 대장이 제일 세겠지 개가 첫째였잖아 이게 왜 이렇게 더럽다 이거 완전 쓰레기장이네 여깄다! 하지만 바로 안주겠지! 오? 가졌어 녹색 털어라시네 부모님, 우리에게 잘해봤던 것처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게 그냥 가져가면 고기, 고기가, 고기, 고기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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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우리 아이가요 but...emoiselle who..you have something to say? what do you mean? mother's special child mother what's...her baby back? don't screw with m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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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ease if you take it 다른 녀석 다 죽었다 but if I might do better than that what do I care tea just a little longer please how are you? 하하하하하 어이트라인다 하알의 시끄러움 twó говор지 많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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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 잘 transpõ 경ег을 흘러 burst 하사 나에게 돌아가%! 역시 더러운 놈일주 알았어 Esc koll 김우 아니 먹는 것도 없고 도망만 치라고? 6개 달린 열쇠 필요하고 미러 모용 퍼즐 에이 딜어라 어떻게 나가기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2층 올라가 보고 싶어서 허롱 완료 저쪽 다리가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다 고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약초 하나 있으니까 폭발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고기 약초 하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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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가 확실히 빠르구나 와아 아 이새끼 아 이새끼 좋겠네 오우 노우 와아 뭐 만들거 없나 피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피도 못 만들겠고 저격탄 쓰기도 애매하고 수류탄이 필요한데 수류탄 레시피가 없어 안사가지고 아 사갖고 올걸 저격을 잘 쓰면 할수도 있을지 몰라 저격탄이 제일 많으니까 저격탄이 제일 많으니까 아오우 저세기 저거 가인만 잡았습니다 약초 좋아 보트 열쇠 다 잡았죠 아직 빨간색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뭘 안 먹었다는 얘기죠 저기 상자가 있죠 아직 빨간색이죠? 여기 하나 더 있나? 여기 내가 내려온 길이 여기 뭐야? 뭘 안 먹었어? 어디야? 어디 있냐고 아이고 이건 줄 알았네 이거 문 닫고 여기서 농성했어도 됐네 밖에서 싸울 게 아니라 없는데 뭘까? 아 저기 있다 보트에 총이 있네 총알 아이고 오우 원총탄이 있었어 레츠고 클리어 그럼 약초가 두 개 생겼으니까 약 하나 만들고 폭발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 가서 사가지고 수류탄 좀 만들고 지뢰하고 나가는 길 맞죠? 나가는 길 맞죠? 아닌가? 나가는 길 여기서 보트가 필요한가 본데요? 여기서 보트가 필요한가 본데요? 강아지 소리가 났어 너가 잡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은 한가구 다닐 수잘 어디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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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부담 아프다 아프다 스포퍼 아 저 물레방에는 저거 저거네 동물 아닌가? 미리 준비해왔다 여기 상자 여기 상자 흐흐흐흐 저기 보물상자 겁나 큰거 있는데 아 흐흐흐흐흐 어떻게 먹는거지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지 물에 빠질 것도 같아 니가 책임질 수 있어? 물에 빠지면? 어 안 걸어가진다 야 아예 안 걸어.. 딴 데 뒤로 돌아와서 먹는 거구나 딴 데 가서 먹는 거 안 까죠 어 확인 시켜줬으니까 물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어허 으흐흐흐흐흐 그지 수심이 너무 깊어보이더라고 뭐야 여기도 크리스 와 있었네 저게 누구야 그리스, 크리스다 이거 나 꺼내줘! 이승! 내가 말해봐, 당신은 이렇게 길게 성공했다고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놀랄게 될 것 같아 당연히 크리스, 왜요? 왜요? 너 죽을 미아! 이제 저거 미아! 그리스 에이 캣, 내가 몇 개의 모션의 모션을 통해 우리의 모션을 통해 우리의 모션을 통해 어떤 모션을 통해? 어떤 모션을 통해?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션을 통해 우리의 모션을 통해 그리고 그의 모션을 통해 에이! 에이! 너의 모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통해? 그냥 너의 모션을 통해 에이! 너의 모션을 통해 무슨 모션을 통해? 그의 모션을 통해 엔소에 대해 이 모션을 통해 이 모션을 통해 이 모션을 통해 그의 모션을 통해 에이! 뭐지? 와! 와! 미치이네!